안녕하세요. 배우락의 수출환경 강사 고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2차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되게 막막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2차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그 막막함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2020년에 들어서 이제 출제 기준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특히나 1차보다 2차에서 많이 그래서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변화로 여러분 변동된 사항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게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될지 이번 합격 전략 설명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살펴보실 게 이거예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년에 한 번씩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이 2024년까지는 5년 동안은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어떤 사항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면은 지금 작업형 시험이 원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작업형과 필타평을 합쳐서 합산해서 이제 우리가 60점을 넘으면 이제 합격이었는데 지금 작업형 시험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타평이 1시간이 더 늘어나서 3시간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점이 그대로라면 여러분 문항수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네 작업형 실험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필타평이 1시간 더 늘어서 3시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문항수가 또 늘어나게 된다.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작업형 실험에서는 기본 점수가 20점 정도 들어가고 만점이 40점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형이 없어지면서 그거를 여러분이 필타평에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이제 그 20점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필타평 준비를 좀 더 작년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산업기사도 비슷해요. 작업형 없어지고요. 필타평도 원래 1.5시간 1시간 반이었는데 1시간 더 늘어나서 2시간 반 시험을 보게 되고 또 문항수도 그래서 1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문항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도 이제 필타평 밖에 없고 그 다음에 2.5시간에 문항수가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출제될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역시 작업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필타평에서 오로지 여러분이 시험을 봤어요. 1차 시험처럼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실기 2차 시험의 검정방법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관식 문제예요. 우리 1차에서는 객관식 문제였지만 지금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주관식에 관해서 이제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항수는 지금 2020년에 아마 이 정도 지금 늘어나서 이제 시간과 문항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점은 역시 100점입니다. 그래서 필타평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타평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합격은 얼마?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과목은 어떤 거에서 보냐 그러면요. 우리 1차 시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개론과 방지기술 있죠. 그러니까 1과목, 3과목 거기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일부가 뭐 상하수도 계획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때까지는 공정이라든가 법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기시험, 2차 시험에서는 준비를 하실 때 개론과 방지기술에서 여러분이 1차 시험에서 배웠던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떻게 나온지는 봤고요. 그럼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2016부터 2019년까지 최신 기출 지금 4년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사랑 산업계산 문제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고요. 자 우리 유형을 보면은 계산형과 서술형으로 나누면은 지금 보시니까 기사는 어때요? 기사는 계산형과 서술형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계산형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분의 2가 계산형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서술형 문제가 이거는 지금 제가 통계 낸 거는 평균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계산형이 9문제에 서술형이 3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이 정도 이제 평균치가 나오지만 통계가 나오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계산형과 서술형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기사랑 산업기사 보니까 둘 다 어때요? 그래도 계산형 비중이 좀 더 크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대비를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어떤 합격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 두 번째 합격 전략 두 번째 이번에는 주간식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답안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형 문제랑 서술형 문제가 유형별로 다르니까 그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이 답안 쓰는 것도 여러분 다르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계산형의 답안 쓰는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산형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적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고 맨 밑에다가 지금 만약에 서브 문제 두 문제 있기 때문에 정답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 자 지금 보면은요. 계산형을 풀어야 되는데 이 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이 풀이 과정란에서 이제 여러분이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에다가 이제 원하는 답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채점을 할 땐 어떻게 하냐 채점단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을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정답이 딱 맞으면은 그냥 다 맞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정답이 틀리면은 부분 점수 1도 없어요.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을 완벽하게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풀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이는 뭐만 보는 거 아니면 이거 계산형 문제니까 이 문제를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이 직접 푼 건지 그것만 확인을 하는 정도로만 채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쓸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풀이를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풀이를 할지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풀이란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1차 시험에서 문제 풀듯이 똑같이 그냥 계산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만 풀이란에 나타내시기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적을 때는 자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에서는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절대로 반올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풀이 과정에서 이제 중간 답을 쓰면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고 중간 답을 쓰다 보면은 이게 숫자가 계속 소수점 뒤로 쭉 연결되는 애들이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소수점 4, 5대짜리까지는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까진 그대로 적는 거예요. 계산기에 답으로 나왔던 고식을 그대로 적는 거냐. 왜냐면은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올림을 풀이 과정에서 반올림을 해버리시면은 오차가 계속 커져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풀이 과정에서는 절대로 어떻게 한다? 반올림 하지 않고요. 소수점 안전하게 5대짜리까지는 적어주십니다. 자 그러고 이제 모든 풀이가 끝나서 이제 문제 정답을 적으려고 할 때 이제 반올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올림 할 때 보면은 결과값이 이제 소수점 끝까지 쭉 연결되는 딱 떨어지지 않는 애는요. 정답 구할 때만 반올림을 하는데 어디에서? 우리 둘째짜리까지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그래서 셋째짜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정답을 적을 때는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결과값이 그냥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1.5 이렇게 계산 결과가. 어 그러면은 이거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1.5 0 이렇게 정량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1.5 라고 답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계산형을 여러분 푸실 때 채점기준과 답안 작성 요령이 되겠어요. 자 요번에는 이제 서수령의 답안 작성 요령을 보도록 할게요.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요렇게 나와요. 역시 문제 있고 풀이 이제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적을 수가 있는데 정답에다가 이렇게 빈칸으로 나와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때 역시 여러분 채점기준 어떠냐.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서수령에서는요. 이 문제에서 꼭 들어가야 될 답안에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채점자들은 그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키워드가 꼭 포함되게 이제 문제를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어느 경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중 이제 막여과의 종류 세 가지만 적으시오. 이러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서 두 개만 적었잖아요. 그때는 부분 점수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이제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다 적어야지. 틀린 답은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게 정답인 것 같은 거. 세 가지만 적으라고 하면 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채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제가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를 물어본다든가 정의를 물어보면 그건 외워서 우리가 암기한 대로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수령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뭐 원인이 무엇인지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원인이 되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잡아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서술해서 정답에 완벽하게 또 복사해서 넣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이 풀이를 하실 때는 키워드만 먼저 여러분이 문맥만 잡아주시고 이제 그러면은 시간을 좀 아끼겠죠. 정답에 가셔서 그 문맥을 이제 연결을 하셔서 정답에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서 적는 연습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풀이에 한 번 다 적고 그거를 이제 정답에 또다시 적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반 작성 연습을 하실 때는요. 어떤 걸 연습하시냐. 일단 이렇게 풀이부터 정답까지 넣는 거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풀이 과정에서 이 키포인트 잡아서 이제 그 키포인트에 따라 이제 흐름만 이렇게 풀이 과정에 넣는 연습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다반에 실제로 그걸 연결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반 작성 연습이 주간식이다 보니까 이제 2차 시험에서는 필요하다는 거 봐주셨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략은 이제 기타로 지금 앞에서도 제가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지금 작업형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필다평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작업형 시험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나요? 과목 중에는 우리 1차 과목에서 4과목의 공정시험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공정시험 기준에 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작업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공정시험 기준은 기존에 출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공부를 안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필다평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겠죠. 지금은 첫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0년 1회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막상 시험을 봐야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회 시험을 보시는 분은 이거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모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 준비 다 안 해가기 때문에 이 공정시험 기준을 준비를 하지 마시고 기존에 이제 나왔던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도 한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신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빼고 나머지 기출 이제 기존 기출 문제에서 맞추면은 그래도 합격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와도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기존에 내가 공부했던 것만 철저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2회 차부터 지금 시험을 보시는 분은 1회에서 이미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발빠르게 홈페이지에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뭐가 나왔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지금 1차 합격 서류 제출 기간 놓치지 마라고 돼 있어요. 자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여러분 가채점을 하시면은 일단 내가 합격할지 안 할지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아싸 이제 나 합격했다 그러고 2차 준비를 보통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1차 합격 서류 제출 기간에 여러분이 내가 이 시험을 봐도 된다라는 그 제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차 시험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는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그 기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서류 제출을 해야 2차 시험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마실 거를 한 번 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출하는 기간 여기 한 번 1, 2, 3회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네 요거에 요렇게 여러분 합격 전략 3가지를 우리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락에서는 이제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 2차 실기도 이제 요렇게 1차부터 2차까지 커리큘럼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기에서 요렇게 두 가지 실기 이론과 기출 문제 요 두 가지로 요렇게 과정이 나눠지고요. 그럼 실기 이론에서 뭘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어차피 2차에 나오는 것들은요. 1차에서 여러분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필기 학습 내용 중에서 이제 2차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 리마인드를 해서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거 다시 끌어올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암기할 공식이라든가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정리가 또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관식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걸 실기 이론에서 여러분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 과정에 가시면은요. 이제 최신 기출 문제에 적응을 하시고 뭐가 많이 나오는지 빈출 문제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출 문제 부분에 가서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배우락에서 이제 준비한 합격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막막함이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지금 2차가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아직도 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하나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1차 통과 하셨죠? 1차 통과를 하신 분들은 2차 합격률 그러니까 2차 시험의 합격률이요. 1차 시험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거는 더 좁은 문을 통과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만 하신다면은 더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저와 같이 이제 2차 시험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또 2차 시험 준비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그래서 배우락의 수질환경 2차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꼭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